이제 저게 오셔야 돼요.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멀리까지 가셔야 해요. 소상공 하실 수 있으십시오? 누구도 안 하는가 보고 누구도 가만히고 수업도 하고 함께 가자. 그럼 너희 좀 너희가 어찌하고 시원님께 저에게 감사했고 함께 일어나니 맘마께서 가시며 청소념이 없으시겠습니까? 네 맘마, 그럼 맘마, 어서 가세요. 그리고 어떻게든 다 오셔야 합니다. 반드시 사랑한 맘마, 맘같게 손잡을 네가 찾아서 지켜주polit 마땅아 감사합니다.